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건강을 원하는 사람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풍요로운 지구 보호를 위해 심화진은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공헌에 헌신합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그리고 대기오염 같은 세계 환경 문제에 대해 태양에너지 및 기타 차세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개발을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와 신약 개발을 지원하여 건강을 바라는 사람들의 소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객의 요구에 정확히 부응하여 항공기와 자동차의 안전과 승차감을 개선 식품 안전을 보장하고 음식의 맛과 질감을 개선하여 식품의 품질을 향상 또한 반도체 및 기타 제품의 품질과 생산성을 개선하는 신소재의 개발 심화진의 과학기술은 이렇게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합니다 심화진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기 위해 심화진은 4개 사업 분야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밀 분석기기를 제약, 환경계층 및 식품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연구기관에 공급합니다 약품 발명을 위한 첨단 연구에서 품질 관리에 이르기까지 심화진의 제품과 기술은 사회에 활발히 기여하고 있습니다 도시구조물의 안전평가에서 전자재료에 사용되는 나노입자의 계측에 이르기까지 심화진의 계측기술은 제조공정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추구하는 기업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첨단 의료용 화상 진단 기술을 개발하여 편안하고 효율적인 검진을 보장합니다 전세계 의료시설에서 암을 비롯한 여러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에 공헌합니다 고정밀 가공 기술과 전자기술을 결합한 제어장치 및 시스템을 제공하여 비행 안전과 쾌적한 기내 환경을 보장합니다 태양열 전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같은 최첨단 분야에서 제조 및 품질 관리에 필수적인 산업용 장비를 공급하여 전세계 사용자의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그 밖의 시마즈가 공급하는 여러 제품 중에는 지게차 및 기타 산업용 차량의 심장 역할을 하는 유압 장비 광학 및 미세 가공 기술을 이용한 분석 기기 및 임상 실험 장비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장치 부품도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의 융합 이것이 시마즈의 원동력입니다 사회의 다각적인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시마즈는 광범위한 자체 기술과 폭넓은 전문성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시마즈는 질병의 조기 진단과 신약의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공합니다 산업계측 분야에서 시마즈는 반도체, 자동차 및 기타 첨단 산업을 위한 정규한 제조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분석 및 계측 기기 외에 시마즈는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환경 정화 및 복원,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를 위한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마즈는 최첨단 기술의 융합과 발전을 통해 사업을 계속 확정하면서 인류와 지구를 위한 건강한 미래를 개척하고 있습니다 겐조 시마즈 1세와 2세는 선견 지명을 갖고 과학 기술을 통해 일본의 미래를 이끌어 왔습니다 시마즈는 계속하여 이 두 개척자의 유산을 소중하게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위해 회사를 설립했을 때와 같은 헌신적인 마음으로 각 시대에 적합한 첨단 기술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당사는 성장을 통해 미래에 시마즈를 건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올 신기술을 창조하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일본, 중국, 유럽 등지의 다른 연구개발 거점과 협력하는 시마즈의 기술연구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특징을 활용한 연구개발은 각 지역의 특성에 정확히 맞춤으로써 전 세계의 요구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항상 세계 최고의 제품, 유일의 제품을 위해 시마즈는 전 세계 고객의 신뢰를 받는 회사로 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제는 진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더욱 많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마즈는 사람들의 작은 소망까지 듣기 위해 노력하여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마즈는 과학기술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과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과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소중한 생명과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